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출연자입니다. 장은 끝났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오늘 불타는 금요일이 되었었는데 거의 불이 아니라 물을 타버렸습니다. 코스피는 2544.40으로 마무리됐고 코스닥은 868.82로 마무리됐어요. 그동안 열심히 올랐죠. 열심히 신나게 오르다 보니까 결국은 또 조정을 받더라. 조정을 받습니다. 많이 빠질 때 부지런히 담아야겠죠. 많이 빠질 때 부지런히 담자. 쌀 때 그때가 기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 긍정적인 거 아닙니까? 하는데 맞아요. 너무 긍정적이야. 너무 희망으로 돌리고 있고 여러분들에게 아주 희망 고문을 시킬 겁니다. 그러니까 희망 고문 당하기 싫다. 정말 정말 싫다 하면 빨리 주식장 떠나세요. 두식 투자를 안 하는 게 더 상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그 개인인들이 개인들이 1949억을 매도를 했어요. 오늘은 외국인들이 좀 샀네요. 2801억 정도. 그 기간에 대리한 841억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 외국인들이 샀어요. 외국 샀는데 코스피는 빠졌다는 거죠. 우리 삼성전자가 400원 올랐고 그리고 하이닉스가 1.6% 올랐습니다. 우선주도 1.6% 올랐고요. 셀트륨 0.6% 현대보비스 0.8% 삼성물산 0.3% 올랐고 떨어진 종목은 LG앤솔이 한 1.3% LG화학 3.6% SDI 2% 빠졌습니다. 현대차 1.09% 기아 0.9% 포스코딩스 3.3% 네이버 0.6% 포스코 뷰치암 6.9% 이렇게 빠졌습니다.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빠지면 빠진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한 번 더 조정받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코스닥은 개인들이 2,466억 정도 매수를 했고요. 외국인하고 기관들은 좀 팔았습니다. 외국인들이 1,585억 기관이 680억 정도 매도를 했고요. HLB가 0.1% 정도 올랐는데 에코프로비엠이 7.3%, 에코프로 5.7%, 셀트리온에스케어 0.1%, LNF 2.4% 셀트리온 제약이 1.2%, 카카오게임즈 0.4%, JYP 0.7%, 오스템 0.05%, 퍼라비스 0.3% 정도 빠졌습니다. 많이 빠지고 많이 오르고 그렇습니다. 쏙 그렇게 뭐 좋은 모습들은 없네요. 에코시리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제대로 조정 한번 받을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늘 얘기하는 건데 제발 불탈 때는 가지마. 왜 불타는 집에 가가지고 타죽으려고 하는 거냐고. 마찬가지로 이 에코시리즈가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종목인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야. 지금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에코프로는 한 10만 원도 아니에요. 한 4, 5만 원대 샀어야 돼. 그 밑에. 그때 그 당시부터 샀어야지 갑자기 급등해가지고 지금 들어가서 수익을 남긴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어리 적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진 자들이나 배터리 아저씨 같은 사람들은 뭐 어차피 갖고 있으니까 계속 떠돌이 되겠죠. 개미를 끌어모일 것 같은데 결국 개미들만 사잖아. 개미들만 사면 안 된다니까요. 외인도 사고 기간도 사면 하는데 자꾸 개미들만 달라붙어가지고 나중에 개미들만 좋게 생겼어요. 생각되면은 개미 잔혹사 됩니다. 개미 잔혹사. 절대 그렇게 안 있습니다. 무조건 좋은 종목이라도 저렴할 때 미리미리 다 분석을 해가지고 공부해가지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런 게 필요해요. 그런 안목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안목이 좀 필요하다. 요즘 보니까 증시에서 빚을 내가지고 투자하는 신용융자 잔액이 또 최근에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어. 20조원 마저 돌파한 것은 개미들의 일부 상승률이 높은 테마주의 배팅을 늘렸기 때문입니다. 테마주. 실제 올 들어서 증가한 비투 규모 보니까 3조 8천억 정도 되는데 개인들이 가장 많고요. 테마주가 집중된 코스닥에 70% 가량인 2조 7천억 정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에 코스닥 지수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 조정이 본격화할 경우에 담보부족에 몰리는 비투족이 대거 양선될 수 있다. 그렇게 또 경고를 합니다. 금투협회에 보니까 신용거래융자 잔액이 20일 기준 20조 2,860억이야. 그리고 비투가 20조 1,369억 원으로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20조 원을 넘겼는데 하루 만에 또 1,500억 정도 증가할 만큼 그 위험한 투자 행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비투는 지난해 말 말에 비해서 3조 한 8천억 정도 가까이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코스피보다는 시가총액 규모가 5분의 1에 불과해가지고 코스닥에서는 2조 7천억 정도 이렇게 늘어가지고 기승을 부리고 있답니다. 코스닥의 신용융자 잔액이 10조 4,600억 정도 됐는데 한 9조 8,200억 정도를 기록한 코스피보다 많은 실정입니다. 그 아울러서 그 이틀짜리 단기로 돈을 빌려가지고 투자하는 미수거래의 증가했어요. 사월 들어서 하루 평균 미수거래가 2,129억이에요. 이를보다 23%나 들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비투열기가 뜨거운 것은 최근에 코스닥에서 2차전지 등 그 특정 종목들의 급등세가 집중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너너나라 할거에요 좋다고 하니까 자꾸 보면 위험한게 그거야. 뭐 한 사람이 계속 막 온갖 방송 다 다니면서 막 2차전지 좋다고 자꾸 떠들어 대미 개미들이 뭣도 모르고 가는 거야 이게 공부 다는 겁니다. 그냥 이게 나중에 결국은 다 불타 주는 거야 어 80만원 막 올라갈 때 사고 아 큰일입니다. 내가 볼 때는 하여튼 올 들어서 코스닥에서 2차전지랑 로봇 뭐 AI 등 테마 업종이 크게 올라가지고 어 최근에 하락 종목수가 상승 종목수보다 많은 날에도 지수가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 증권사들이 이제 금융당국의 주문에 발맞춰가지고 지난해 일제히 신용용자 금리를 내린 것도 어 어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연 10%에 달았던 증권사들의 신용용자 금리가 최근에 단기 기준 3에서 5%까지 떨어져요. 어 일부 또 폭등 종목들을 보니까 나만 소유할 수 없다. 나만 소유할 수 없다. 개미들의 포모 증후군이 이제 암호화폐 광풍위에 재등장했다는 분석도 있어요. 이렇게 미래성장 테마들이 시장에서 그 득세하는 과정인데 포모와 같은 심리적인 요인이 어 비투 증가에 한몫을 하는 겁니다. 하여튼 조심합시오. 어 여기까지 할 테니까 이렇게 관련된 얘기는 어 좀 안타까워요. 제가 볼 때 하여튼 우리 삼성전자는 어 잘 버텼어. 우리 하락장에서도 꿋꿋하게 아주 좋아요. 어 결국은 65,700원에 멋지게 마음됐고 어 역시 우리 예국인들 사랑해요. 268만주 어 접촉했습니다. 어 기관 애들은 결국은 배신 땡기고 한 66만주 팔고 개미들은 이때다 싶어가지고 어 도망갔습니다. 200만주 팔고 어 제발 좀 팔고 나가 어 우리 김희들 재부장 팔고 나가세요. 응 사지마. 어 맥쿼리는 한 230만주 UBS 120만주 정도 그리고 JP가 한 7만주 정도 이렇게 했구요. 어 모건스텐 애들이 한 97만주 정도 냅다 팔고 도망갔습니다. 어 그리고 공매도는 어제보다도 많이 나왔네요. 68만주 정도 해가지고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보니까 소량이. 어 그리고요. 또 우선주도 오늘 아주 선방했습니다. 우선주. 이제 좀 오를 때 됐어요. 계속 우상이 하는데 어 저는 55,500원을 시키겠다 생각했는데 그래도 55,700원으로 어 올라갔습니다. 55,900원까지 갔었는데 거기까지는 힘들 것 같고 자 54점 아니고 죄송합니다. 55,700원이 곧 좀 찌웠고 어 저가는 54,900원이었죠. 외인들이 한 76만주 정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아주 폭발적으로 들어왔어요. 우선주 그리고 기관 애들이 좀 팔구요. 어 개미들이 또 73만주 아주 폭발적으로 팔고 나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고생들 하셨어요. 삼성전자 희망이 보입니다. 여기까지